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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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지막 예 어 그 뭐 등의 행운의 숫자 뭔 곳인지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긴장되는 하루인데요 예 토요일만 되면 이사하게 떨립니다 마음 4 마음 떨립니다 예 제발 제발 행운의 숫자가 나오실지 예 자 로또맨에 유통번호 당첨비 나오고 있습니다. 번호가 나왔습니다. 첫번째 번호가 26번 나왔습니다. 두번째 번호가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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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. 15번 5번 16번 2번 5번 4번 5번 4번 5번 으 으 으 으 으 아 그렇습니다 뭐 연기 났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자 자 40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냈습니다 40분 넘어집니다. 자, 일단 보너가 없었구나. 자, 보너가 없었구나. 자, 보너가 없었구나. 보너가 없었구나. 자, 42분. 자, 보너가 없었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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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